잘 보이죠? ... ... ... 흠 흠 Vi 흠 하는 아 된장찌개 시켰는데 왜 된장찌개가 빨갛지? 잠깐만 된장찌개 시켰는데 왜 된장찌개가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이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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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이건 뭐야? 이건 뭐지? 서비스인가? 만두인가? 물들칠까? 맛있는거 됐을까? 이게 뭐지?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쒸아, 이 바愛 바빠 Obrigado 오우, 멋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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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먹을 일요 사람들 봐줘야네 오우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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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을거야 아아아아악 히히히히히 오우 배추김치야 배추김치야 뜯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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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니 아유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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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오뎅들어있네 오뎅이 서비스를 넣었나보다 여기 오뎅들어있어 이거를 국물을 버릴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놔 아 난 역시 머리가 똑똑한거 같애 아이고 그 얼굴 깊을테라